15초 기다림 거기 옆에 커플인가요? 커플? 네 두 분 커플이에요 센스 있게 좀 피해주시는 거 삼대상 미팅 딱 나오는데 하필이 가운데 두 분이 막고 계시네요 혹시 남자친구 직업꾼이 있는가요? 직업꾼이? 아니예요? 근데 헤어스타일이 군인 헤어스타일이에요 저 안맞은 바한테 군형이발소에서 자른 것 같은데 저거 아닙니다 미용실 가서 하신 거예요? 머리? 아 근데 머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? 대한민국의 하사님들은 다 그 머리하고 있잖아 여자친구 왜 웃어요? 혹시 남자친구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군인이에요? 야 저 맞네 그래 어쩐지 야 그래 이 머리는 야 군형이발소지 이 머리는 이게 어디 미용실 머리야 이게 걔네는 뭐 빛 이런 거 안 쓰잖아 걔네는 무조건 바리깡이잖아 그래 그래 왜 저렇게 되지 아 휴가 나오신 거예요 직업군인 아니고 아 여자친구랑 데이트 잘하세요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힘들게 나라도 지켜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군대 가기 전부터 만나셨어요? 아 군대 갔는데 만난 거야? 야 이거 능력자네 계급은 어떻게 돼요? 계급? 병자? 상병? 일병? 일병인데 너 지금 데이트 이 사람이 안 돼 이마와봐 야 어디 일병 남는 게 가 야 너 손 떼어 어디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어디 그냥 그래도 데이트하러 왔는데 도와줘야지 자 여기 우리 총각 두 분도 만나서 반가워요 아 디모자 여기도 커플인 거 같고 아휴 애들 머리 색깔 봐라 그냥 환장한다 진짜 자 여기 아가씨들도 두 분 계시는 거 같고 여기도 커플이고 아 여기가 좀 애매야 여기 고등학생 아니에요? 아가씨 스무살? 아 우리 딱 스무살이야?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? 아 무산냐 나 어떡해 항상 남자 만날 기회가 없겠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아 진짜 정말 비운의 스무살이다 진짜 비운의 스무살이야 기다려봐 어떻게든 내가 남자 한번 찾아볼게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자 왜왜 괜찮아 너 오늘 그 신발만 안 벗으면 돼 그 신발 그거 발냄새 겁나 나거든 저거 통풍이 안 되니까 자 뭐 대충 어떤 분들이나 확인 끝났으니까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갈게요 뒤에 꼭 잡으시고 보시다시피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자 오늘 좀 바쁘거든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어디 보자 자 그럼 일단은 어디 먼저 괴롭혀야 되나 아 저 핑크마스크 얘네 앞만 봐도 저 옆에 커플 괴롭히겠는데 예 거기 우리 앞머리 여학생 거기 너희 중학생이야? 염색머리 너희 둘 중학생이야? 어 너는 중3 걔는 중학교 고1 아 쟨 초등학생 아 너는 중학교 3학년이고 아아 아아 야 쟥민이잖아 쟥민이 초등학생 이 시간에 놀면 어떻게해 초학생도 이 시간에 놀면 안되어 너 그거 들고 있다가 또 옆에 있는 오빠 싸대기 때려라 그 오빠 데이트 해야 되는데 어? 너 손 불안해? 너 그 오빠 진짜 때릴거 같아 너? 저기 거기 남자 분은 아무리 봐도 자리를 잘못 앉으신거 같아요 그 옆에 중딩이 좀 무섭긴 한데 야 너 그 스냅바를 그 오빠 때리면 안 된다고 애들이 스냅바만 들면 애들이 이렇게 이상해져 야 저 오빠 봐봐 지금 너 커버 출려고 너 봤지 저 오빠 지금 손 잡고 야 저 신발 뺏어버려 저 신발 저 신발을 뺏어야 돼 저 신발을 자 면접도 넘어갈게요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거기 커플 아니에요 남자분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여기 우리 검은색 나이키 총각 옆에 여자친구 아 그럼 이렇게 이쁜 아가씨는 그렇게 좀 잘 봐주고 그래야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자친구 비상신경서도 만지고 이게 내 얘기지 이게 뭐야 이게 자 우리 스무살 아가씨들도 일단 치마인 것 같으니까 좀 패스할게요 여기 여기 우리 총각들 좀 만나보세요 여기는 고등학생인가요 혹시 거기 남학생들 스무살 고등학생 다시 다시 손가락으로 나이죠 소리가 안 들려요 3학년 고3 그러면 중3 야 너희 중학생이라 야 이 장난하고 있어 아니야 야 너희 얼굴이 지금 어디가서 중학생이야 이 거짓말하고 있어 야 딱 보니까 너희 얼굴이 지금 PC방에서 날 새도 되는데 어 야 얘네 중학생이라냐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따 우리 야 여기 또 어떻게 사이즈 맞게 여기 중학생 애들 3명 여기 딱 준비돼 있다 야 야 너 잠깐만 기다려 야 우리 어 그렇지 그렇지 가자 얘들아 뭐해 가자 그렇지 그 오빠들한테 작업하러 가자 그렇지 셋이 단체로 가는 거야 나이스 어 애들이 좀 지랄 맞긴 한데 야 이 정도면 3대3 미팅 딱이지 야 1명 총각 좀 자리 좀 비겨봐요 빨리 얘네 3대3 미팅 좀 해 빨리 올라가 그 자리야 그 자리 빨리 1명 총각 빨리 옆으로 나와봐요 빨리 여자친구랑 빨리 도망가 야 쟤 봐봐 야 너 야 야 너 이건 아니지 야 어떻게 거기서 혼자 그렇게 끼를 부리니 야 옆에 라쿠스템 좀 봐봐 옆에 애 좀 봐줘봐 얘 지금 끼부리잖아 좀 잡아달래 야 좀 빨리 잡아줘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어 얘 어떻게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빨리 일로와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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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일도 없었어 너 일로와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너 지금 무릎으로 차는 거 내가 봤거든 야 이런 못된 놈을 봤네 일로와 아니 애가 거기 가서 어 살려달래 그걸 한 번은 안 도와줘 자 우리 여기도 넘어갈게요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만났습니다 아 저 문 옆에 저기 두 분도 데이트해야 되는데 저 옆에 저 이 쓰레빠랑 얘네때문에 얘네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래 얘네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야 거기 밀지마 그 오빠 지금 여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된다고 쟤 쓰레빠 또 들었네 이리와 너 내가 그 쓰레빠 들지 말라 그랬지 너 어 그걸로 사람들이 때리면 안 돼 너 반칙이야 반칙 어 어 어 어 어 어 여 여 여 여 여 좀 뛰는데 어허 여 여 우리 여기 쓰레빠 여학생 빨리 네 자리로 빨리 가 너 방금 되게 미친 여학생 같았어 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빨리 들어갈게 우리 일병총가 저기 우리 일병총가 아 자리 조금만 내주지 그랬어 아 그럼 쟤네 얘네 3명 다 전도 갔을 거 아냐 나코스트한테 3명 다 보내주게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잡아주겠지 설마 안 잡아주겠어? 우리 일병총가 이따가 시간 내고 자리 좀 비켜줘 알았죠? 부탁 좀 할게요 아 얘네 금방 내려갈 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어 요거 한방이면 금방 내려가거든 얘들 그렇지? 야 일병 빨리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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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비겨봐 야 쟤네 행위예술 하잖아 좀 비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야 놀이기구를 왜 이렇게 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 남학생들 야 저 저 얘 어떠냐 예예예 거꾸로 매달려 했는데 얘 박쥐같은 애 얘 어떠냐 얘 얘 어 애가 자세가 좀 동물의 한 것 같기는 한데 어 야 이 박쥐 어떠냐 이 박쥐 기다려봐 이 박쥐 금방 보내줄게 야 너 거기 다리 빼봐 빨리 다리 빼 이 박쥐야 안 빼? 아 나 얘네 어떡해 아이 왜 놀이기구를 이렇게 지살맞겠다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겨갖고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야 그 옆에 라코스테한테 빨리 가 빨리 가 그렇지 간다 간다 그렇지 옆으로 빨리 가 조그마한테 그렇지 됐어 야 그렇게 가면 당연히 안 잡아주지 ㅋㅋㅋㅋㅋ 자아 우리 여쭤도 넘어갔네 야 쟤네 저렇게 튀기다가 진짜 애들 죽겠다 애들 죽겠어요 오 여기 우리 거기 문 옆에 거기 두 분은 커플 아니에요 혹시? 커플 커플 아니에요? 아 그래서 남자분이 저러고 계신거구나 아 둘이 친구에요 그러면? 아 친구라서 둘 다 애인 없으시죠? 아 있어요? 누가요? 여자분이 애인 있어요? 갑자기 생 미쳤어요? 분명히 아침까지 없었는데? 야 니 아가씨 되게 웃긴 한가지 ㅋㅋㅋㅋㅋ 자아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도 어 빨리 여자친구 아까 잘 잡아주던데 왜 또 아무것도 안해요 아이 지금이 딱 다 그래 아 이런거 해야 옆에 스무 살들이 이렇게 쳐다볼거하니 얼마나 부럽겠어 얘네 어이 코로나 때문에 남자들도 못 만나는데 자 힘들나세요 우리 이제 또 슬슬 정리해야죠 야 저기 자리 괜찮은데? 어? 우리 라커스텔 조심해 네 걔네 이제 금방 거기로 내려가서 복수한다 너 어?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다시 그러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구요 어? 저기 우리 스무사에 우리 치마가 신 죄송한데 겨드랑이는 왜 보여주시는거죠? 아 그런거 막 함부로 보여주고 그러면 안돼요 아 나 쟤네 또 시작해 야 내려와 너네 거기를 왜 올라 미쳤나봐 진짜 야 이게 무슨 동물이야 이게 무슨 이게 디스크야 이게 동물의 항우기지 이게 하하하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커플들 데이트 잘하시구요 우리 이쁜이 아가씨들 어떡해요 아 나 총각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야 암만 봐도 쟤네들 중딩이고 고딩이고 이런 애들 밖에 없죠 우리 이따가 해 떨어지고 시간대면 한번 더 와요 알았죠? 어 내가 우리 잘생긴 총각들 내가 소개시켜줄게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중딩들 3대상 미팅 보면서 끝내야지 하하하하 얘 어떠냐 얘 스냅바 들고 있는데 얘도 괜찮은데 어? 야 라쿠스테 한 번만 좀 잡아 야 좀 잡아줘줘 너 진짜 못됐어 진짜 야 빨리 좀 잡아 봐 야 그렇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진짜 한 명은 잡아줘도 돼 빨리 잡아 야 한 명만 잡아줘 제발 한 명만 야 라쿠스테 도망가지마 저 한 명만 잡아달라고 부탁이야 좀 제발 어? 하하하하 자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자 타신들하고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문 열리는거 확인들 하시고 우리 타신쪽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반대쪽 나가실게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타신쪽 시작 우리 타신쪽 반대쪽거 확인들 하세요 우리 타신쪽으로 확인들이 되었으면 좋았고 종종ду가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먼저 흉ㄹ해 응원해 그 색깔은 또 한가지 한가지 뭉че 하면 한가지 깨끗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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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